이게 이제 있어야 인견 중에 인견이라도 불리우고요. 풍기인견이라 해서 가장 또 시원하고 우리가 더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또 소재 아니겠어요. 그럼요. 실크트리가 사랑을 받는 안에서도 바로 풍기인견이라는 정말 프리미엄 소재가 있었고 이 풍기인견이라는 건요. 정말 경북 영주 지역에서 특별하게 관리가 된 그냥 허투루 관리가 되는 그런 상품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준비가 된 소재가 풍기인견입니다. 그렇습니다. 뿐만 아니라 9년간속 웰빙 인증까지 받은 정말 알 수 있는 알아주는 브랜드이지 알아주는 상품으로만 준비가 된 상품이고요. 그리고 금방금방 쾌적하게 마를 수 있고 뭔가 시원한 터치감이 있는 건 풍기인견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고 심지어 이 풍기인견을 국내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맞으실 거예요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풍기인견이라는 소재는 작년부터 미리 선점을 하고 수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좋은 구성으로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최초 세일전으로 메쉬는 아예 이 가격 처음 최저가로 역대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. 풍기인견은 그래요. 그냥 얘는 아무것도 안 입는 것보다 풍기인견을 살짝 잠깐이라도 이렇게 살에 닿는 게 훨씬 시원해요. 이 소재 자체가 사람이 만든 실크고 아이스터치감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약간 나무에서는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해. 진짜 들러붙지지 않아 않고요. 또 오늘 비가 와요. 장맛비가 시작이 됐거든요. 꿉꿉하고 또 가장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요. 심지어 여기에 메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이세요? 이 안쪽으로 이 축축한 땀이라든가 이런 또 더운 이 기운들이 바깥에 다 뿜어져 나가는 거. 당연하죠. 너무 시원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실크트리의 풍기인견으로 란주가 너무 많지만 지금 보시면 최초의 메쉬죠. 여기에 메쉬까지 심지어 가슬가슬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정말 거의 배는 더 시원한 느낌이고요. 여기에 등판을 보시면 아예 이 메쉬, 이 레이스 사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앞판도 그렇지만 등판까지 너무 시원하게 준비가 되는데 심지어 얘는 하나밖에 안 입잖아요. 얘는 란주 타입이에요. 브라, 러닝, 따로 입으실 필요 없이 아예 가슴 모양 그대로 들어가서 세상 시원하게 아예 몰드형으로 준비가 되고요. 얘는 딱 한 줌 밖에 안 돼서 여행 가실 때 딱 갖고 다니는 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타입으로 준비가 됩니다. 중요한 건 가슴이 하나 꺼지지 않게요. 뻥긋하게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되고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타입. 잠깐 옆쪽에 마네킹 입은 걸로 잠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와이어 피본 하나도 없죠. 없어요. 피본 와이어 다 빠지고요. 없어요. 너무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브레지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다 레이스라서 딱 차지 않고 여기서 땀배출 너무너무 시원하고요. 그러니까 어깨쪽도 보면 다 망해요. 다 망해요. 하나 걸릴 건 없이 텐션 너무 좋고 투명하게 시원하게. 가슴 아예 풀커버로 잡아들이고 이런 부분 전부 다 레이스로 시원하게. 옆쪽에 피본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압박하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거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풍기인견. 진짜 피부 닿자보다 시원해. 가슬가슬하고. 진짜 하나. 그러니까 일반 란주 풍기인견보다 얘는 훨씬 더 가슬가슬 고슬고슬한 이 느낌의 피부닿자 시원한 서늘한 그 기운. 아예 온난ин 아예 eko